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여기다 있다 와 반이네 다시 가봅시다 단련님 화이팅 제가 과연 PSG가, 골드 PSG가 단련님을 비껴나갈지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. 제한시간 내에 회수,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성인 라시시구나 왔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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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투 차차차 이 땄어요 형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나이타 지금 오늘 망토래 님이 마상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. 마음의 상처 어? 반인데? 출발을 해볼까요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뭘 잘하는데? 어? 반님 끝났어요? 와따 눈작업이 많다 이번에 이 하나 까주고 2개 안되요 돌려줘야 돼 자 녹박 하나 까주면 죽겠죠? 안돼 피 자 녹박 잡았고 분명히 압박스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 뭐야 펌핑이 아 뭐야 펌핑이 아 머리 위 맞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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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늘 파워패님 화력 받은 날인가요? 화력 받은 날 근데 이거 끝나고 일단 시청자분들이 누구신지 좀 봐야겠다 아 저거 안되면 방을 다시 파야돼요 저거 안되면 방을 다시 파야돼요 저거 안되면 방을 다시 파야돼요 아 힐 힐 힐 힐 힐 아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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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와 방금 점프를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어 롯데팬분들이 많으시구나. 저도 부산입니다. 딸년이 화이팅! 아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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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차전 2차전 3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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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이 너무 잘된다 3차전 4차전 nella 3시ii 중 파이팅 4차전 4차전 오늘 아주 대박 꿀잠각이 했나보네요 와 반이네 진짜 세게 맞았는데 아까비 아 완전 양은 아니었나보네 어우 매너 있으시다 아까비 rice 어우 끝 sua 이아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오마이 갓! 미션 완료!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눈이었구만! 아팠다 방금! 아 눈 띄는데 이거? 큰일 났는데? 눈 띄면 안되는데? 제발! 어디를 잡으러? 어디를 잡으러? 아팠다 방금! 중이 많았구만!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팠다 방금! 요새님 안녕하세요. 오 많이 드셨나보네요. 요새 요새님도 에캐스도 한번 봐야되는데 아팠다 방금! 나중에 시참 제가 날 잡아서 공지 한번 영상이나 이런걸로 시각에 올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해요. 또 오랜만에 뭐야? 오! 고마! 오! 아팬! 오! 방금 앨범 줬어? 마지막으로! 와! 저 커플분도 잘하시네 바니스도 있을 것 같은데 정우님 안녕하세요 정우님? 정우님 뉴스 말씀하시는건가? 아마 자러 갔을까요? 이 시간대에는 운동하는 친구라서 아이고 아닙니다 요새님이 너무 좋게 받으셔가지고 자 인사 안좋습니다 아까 반일수도 있는데 잘하면 반이에요 자 어시가 과연 4개에서 5개 올라갈지 고타고 레바님 기다리고 계신 중이에요 혹시? 아 반이 많구나 아까 어쩐지 맞은거 같았는데 안되어 봤어 재현님 혹시 지금 상대방이 계신가? 재현님 혹시 지금 상대방이 계신가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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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누져 아 처음에 눈박스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공격 1킬이요? 잠깐만요 유스... 유스 형이라고요? 깡성호님 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유스가 15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가 유스를 15살로 알고 있는데 형이라 하시면은 아 뭐야 스프레이 하는 사이에 자 개피댕거를 1샷으로 돌려주는 경우 전지밖에 없죠? 전지백함도 전지백함도 와 진짜 불렀다 이거 방금 채팅 보다가 또 갑자기 캐릭터 보다가 소리는 못 저리겠고 이상한 소리인데 뚜뚜뚜뚜 뚜뚜뚜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자 여러분 아시겠죠? 방금 상황은 에임을 최대한 높게 올리고 다녀야지 마이구민님 추천 감사합니다 물결표 나이스 초창파고도 쎕니다 어? 홍지누눈 하이 예샤까비 오늘 오늘도 배그 했나? 아 훈이님 이시구나? 오케이 훈이 뭐야 이 적배사 난소리는? 아 훈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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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훈이님 승리하셨습니다 음 아 제 훈의 훈 이시구나 오케이 저번에 모셨었어 저번에 모셨었어 어 훈이님 어 훈이 반도 너무 심해 자 다시 갑니다 괴로스나 어 훈이 차차 앗 이거 보리핀인데? 또 핀인데? 뭐였다 이거 와우 적배 누나 그 요새도 그때 배그 방송하면은 렉..렉 좀 있쟤 나 나중에 배그 방송 한번 켜볼까 하는데 나중에 할 때 하람님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아무래도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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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